큰 기대를 모으고 시작했던 미스터 트로트가 의기에 놓였습니다. 시즌 최저의 시청률을 기록한 것인데요. 여기에는 박서진 탈락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1대1 레스매치 경연이 끝난 뒤 추가 합격자 선정 기준도 설명해주지 않은지 시청자들의 고개를 갸우뚱 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서진 박세욱 재하 등 인기면에서도 실력에서도 인정받는 이들이 최종 탈락하고 이들보다 실력이 월등히 좋다고 느껴지지 않는 참가자들이 추가 합격되며 그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불공정한 경연 대회 더 이상 시청하지 않겠다 조작된 방송 조작된 우승 뻔하다 등 시청 불매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인지 시청률은 3%나 떨어지며 최초로 10%대에 진입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박서진이 돈방석 에 앉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박서진의 탈락과 동시에 충격적인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박서진의 탈락은 이미 1월 초에 확정되었지만 마지막 방송에서 나온 인터뷰 장면은 탈락하고 한 달 가량 뒤에야 박서진에게 요청한 것이라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인터뷰가 필요했으면 한 달보다 더 빨리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방송이 이어지면서 박서진 불량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이러한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인터뷰를 요청했다는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그는 박서진이 탈락하고 나서 큰 충격을 받아 치과에 들어갔다 고 전해졌는데요.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좀 더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팀 미션이 진행됐을 당시 음향사고 있었다고 합니다. 무대 위에서의 음향사고가 아닌 심사 당시 심사위원들의 심사 내용이 참가자들의 인이어를 통해 모두 전해지는 음향사고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박서진에 대한 심사평 이 충격적인 내용이었고 박서진 은 이 심사평을 듣고 크게 멘탈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민감한 내용이기에 정확히 심사평을 뭐라고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충격적 이었으며 박서진이 앞으로 경연을 이어갈 동기부여를 잃어버릴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만나게 된 상대가 우승 후보로 뽑히는 안성훈이었죠. 이후 한쪽으로 치우친 경연 결과를 보았고 추가 합격까지 안 되면서 두문 분출할 정도로 밖에 나오지 않게 된 것입니다. 처음 출연에 앞서서 박서진의 소속사는 왜 굳이 출연하냐며 뜯어 말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서진은 가수로서 실력 을 인정받고 싶었다고 고집을 부렸 다고 하죠. 소속사 측에서는 이미 인기도 있고 턴돔 편성된 가수인데다 행사비도 많이 받는 가수이기 때문에 내보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잘못하면 망신을 당하거나 평판만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뜯어 말리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거기다 다음 라운드로 진출할수록 소속사 입장에서는 더욱 난처해집니다. 톱7안에 들게 되면 보통 미스터 트롯이 의탁한 회사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게 되는데 그동안 수익도 해당 회사와 나눠야 되기 때문 입니다. 그럼에도 박서진은 자신의 뜻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출연 전 미스터트롯 시즌1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절친 이명웅에게 많은 조언을 구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받기도 했는데요. 탈락 이후에도 이명웅으로부터 조언과 위로를 받으며 이겨내지 않았을까 라는 추측도 이어졌습니다. 미스터트롯 2 방송 초반부터 박서진 홀대론이 언급될 만큼 박서진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이미 팬덤층이 큰 박서진의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홍보했음에도 동작 방송 에서는 박서진의 불량이 실종된 것입니다. 박서진은 치과할 정도로 큰 상처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소신을 다했고 뒤늦은 인터뷰까지 하면서 마지막까지 신사답게 행동했습니다. 게다가 경연이 끝난 뒤 자신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자 팬카페에 글을 남겨 팬들의 마음을 오히려 이로까지 하죠. 박서진은 화장실에 가면 이런 글이 붙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자리도 아름답습니다. 각별은 아름다운 사람이기 때문에 머문자리도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경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응원해 주시고 악플은 마음속으로만 간직해 주시고 저에게 악플을 보내는 분들은 그렇게라도 해야지 속이 풀리나 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가볍게 넘겨주세요. 우리는 악플보다는 사랑을 드리기로 약속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은 참가자들을 위해 악플이 아닌 응원을 해달라는 부탁까지 하는 대인배 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고 박서진은 팬들에게 메시지 를 남겼었는데요. 그 선물이 바로 단독 콘서트였던 것 같습니다. 아쉽게 경연에서 탈락했지만 팬들과 만나기 위해 박서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바로 단독 콘서트를 통해 팬들과 재회한다는 소식을 전한 것인데요. 소속사에 따르면 박서진은 오는 3월 5일 서울 올림픽공원 sk 핸드볼 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 박서진 쇼를 개최하고 팬들과 만납니다. 공연 소식과 함께 공개된 포스터 에는 스피커와 마이크 그리고 트레이드 마크인 장구가 놓여져 있는데요. 그 무대 위로 점프하고 있는 박서진 의 얼굴을 클로즈업한 디자인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박서진의 단독 콘서트는 지난 2022년 7월과 8월 각각 부산과 인천에서 개최한 박서진 쇼 이후 약 7개월 만입니다. 이번 단독 콘서트를 개최하게 된 것도 방송 이후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호흡하고 소통할 수 있는 콘서트로 팬들과의 첫 만남 을 만들고 싶다는 박서진의 의견 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의 깊은 팬 사랑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박서진은 소속사를 통해 방송 으로 보여드리지 못한 아쉬운 무대들이 많습니다. 이번 콘서트를 통해 모든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는 당찬 포고를 전해 공연의 기대감을 더욱 높았습니다. 경연을 마친 뒤 곧바로 진행되는 만큼 단독 콘서트가 성황리에 끝나게 되면 박서진을 놓친 미스터 트로트에게 큰 복수를 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안타까운 상황이 앞서 있었기 때문에 박서진은 콘서트 준비에 더욱 열중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석연치 않은 경연 결과로 분노 있던 팬들도 박서진을 직접 보기 위해 콘서트 로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박서진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커진 팬들이 많은 만큼 더욱 많은 수의 팬들이 몰릴 것이고 방송을 통해 박서진을 새롭게 알게 된 새로운 팬들이 급증하면서 이번 콘서트는 예전보다 훨씬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타에게 가장 힘이 되는 것은 팬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인 만큼 예매 역시 엄청난 경쟁률을 자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던 만큼 콘서트가 대박나며 전화위복이 될 것 같습니다. 인기와 화제성이 올라가고 있는 만큼 이번 콘서트를 확실하게 준비하여 굉장한 무대를 선보인다면 보다 탄탄한 팬덤층이 정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스터트로트는 박서진 탈락 이후 미뤄주기 논란에 더욱 의혹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장윤정과 같은 소속사로 알려진 박지현 미뤄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 되었다는 의견이 이번 방송을 통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메들리 디미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미뤄주기 의혹이 일었 는데요. 특히 가짜 수산업자 장윤정 제자라는 논란 을 의식해서인지 수산시장에 가서 횟감을 구입해 직접 회를 드는 모습은 가식적으로 느껴진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또한 박서진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함이었는지 나름대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지만 오히려 시청자들은 지루함을 느꼈습니다. 미뤄주기 성편의 논란에 시청자들의 거부감은 커지고 있고 각 팀의 대장 들의 분량이 커지다보니 담은 멤버 들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미스터트롯2는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듯한 미스터트롯2 의 행보를 계속 지켜보며 충격을 딛고 팬들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는 박서진의 활약도 기대하겠습니다.